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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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평수의 딸 김울생입니다. 제가 말 나누는 이유는 나는 무슨 말을 걱정하면 목부터 맥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걱정하면 울음 밖에 안 나고 남씨 거기서 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맞혀가지고 우리 집 따방에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 재판장 하는 말이 아이고 남편 하나 잘 만났다. 경험고 나가고 잊어버리지 못하네. 곧 돌아가서 죽어도 그거는 아니죠. 그 말을 보고. 나무들도 지금 저렇게 환히 다 보일 거지만 나무들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남정이디라도 올라와가지고 저거 구경이 좀 저기하면 이디가 어디다라고 볼 수도 어떤 데인지 모르겠는데. 딴 친구들은 그래도 어렸지만은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라도 다녀봤지만은 자기는 그런 것도 못 다녀보고 계속 밭일만 하면서 생활한 거를 나한테 말을 했을 적에 야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은 고생을 너무나 했구나 하는 마음을 먹어서 짠한 마음이 많았죠. 나이가 한 일곱 여덟살이 돼가니까 왜 나는 외편이라는 게 없는고 한 열 살이 되려고 말려고 한데도 회천에서 그때는 차도 없을 때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걸음만 댕길 때인데 그래도 어쨌든 외가의 이모 사는 거를 말만 들어가지고 초장 갔어요. 초장 가니까 막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막 그냥 너무 뭐 먹이 시리만큼 뭐한 거라니라 아이고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막 막 그냥 헌걸 정말 그거는 너무 생생하게 생각을 해요. 헌디 그 우리 이모 보도 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 저기 어땅이 찾아왔으니 막 막 그냥 허예네 헌것이 헌번 가게 되니까 나가 자연히 그래 막 그래만 마음이 쏠리더네. 자주 찾아봤어요. 그 일만 일만 허당도 틈 보면서 헛금해도 시간 나면은 왜 가만 가네. 그 자세한 얘기를 다 들어놨는데 큰 이모 아들이 성재가 있었는데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중국집이 가가지고 짜장 사주고 없고 탕수육 사주고 잊어버려지지 않네요. 어느 날에 먹어보지도 않은 거 간복인가 와 뒤져버리지 않거든요. 옷이 없어서 고생하고 먹는 거에 고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나는 고생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못 만나고 부모 얼굴을 모르니까. 헌설두설먹다 보니까 이제 스무 살이 넘어가고 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살면서 나는 아무리 뵙지를 못했지만은 절대 일하는 데 만큼은 시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한 걸 그냥 꽉꽉 국심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일하는 데는 난 절대 안 갈게. 난 일행 많으면 난 지겹고 지겨운 사람이니까 일은 절대 안 이렇게 해놓으면. 헌거시. 만나는 보니까 정말 사람은 장난 아세요 내가. 난 못 만나고 그냥 말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 어머니를 찾아다 놔야 될 건데. 어머니를 이런 이치로 하면 안 될 건데. 그런 마음만 딱 먹었는데. 하방이 그냥 상한 아지다 눕새리네 그냥. 자꾸 다 안집새리네 말로 허연해. 우리가 찾아온 거지. 오죽해야 그런 말을 내한테 하겠나. 그런 말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됐었으면 내가 이 제사는 꼭 한 번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내가 한 번 찾아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회천 마을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안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김치비 공동묘지에 이제 그 마을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장을 해가지고. 강 거기 쌍묘를 해가지고. 좀 묘를 모시게 된 그런. 썰러 먹거라. 야 이건 어느 집이 자전인고 이. 전부. 전부 저 평장으로 만들었잖아 평장. 여기 있는 평장 아니고 이거 조그만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복원을 만들었네. лич 이거 볼토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떤 거면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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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치가 버쳐. 어? 아이고. 버쳐. 아이고 버쳐. 버쳐. 아이고 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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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는 한규숙. 나이름도 올라가신게. 낭신이 올라가지 안 올라가니까.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딸 역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불효의 마음을 들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너무 옛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이제는 꿈나라로 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판냄 꽂아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은 길로 행복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오늘 우리 헤어져도